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2세에서 4세 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미국 로이빌드의 생명공학과 연구팀은 비정상적인 신경 연결을 포착할 수 있는 특수 자기공명 영상 분석을 이용해서 자폐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 아이 220여 명의 뇌를 특수 자기공명 기기로 촬영한 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자폐화 뇌에서 보이는 특징적 패턴과 비교 분석하도록 했습니다. 그 결과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98.5% 정확도로 자폐화와 정상화를 구분하는 데 성공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.